사실 곧 잘 시간이긴 한데 누워도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할 게 없어서 켰음 뭐 할까 하다가 와 님들 이거 레전드 사파이어 수정 시작 아니 이게 추천템에 뜨네 이제 하도 샀더니 이게 통계에 잡히나봐 사파이어 수정 시작 레전드 어우 졸려 그거 알죠 말파이트는 졸려도 그냥 궁만 잘 쓰면 그냥 무지성으로 해도 된단 말이야 오히려 말파이트는 지성이 있는 게 더 방해가 될 때가 많아 궁극기를 어떻게 잘 쓸지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 1초라도 더 빨리 쓰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박죠 그게 진짜 제일 잘 맞는 그죠? 어 잘 모르겠고 일단 박죠 그냥 밀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죠? 근데 이걸 정비를 하기에는 양피지도 안 뜨고 어차피 상대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피해 준 다음에 자 유치하러 쫓아가면서 뭐 안되겠는데 아 되네요 오케이 야 내가 뭐 해줄건 없어 옆에서 살짝 그 랜턴 못하게 핑화 박는 것 마냥 난 이제 그 그냥 몸으로 박는거지 아 아 내가 졸려서 안먹어뛰는건가 아 미안 여기까지 단중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어 달려가 나는 끝까지 가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 얘 왜 전멸이 있냐 덩글바텀이 잘 커서 아트록스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되겠는데 그죠 어 이러면 좀 변수인데 아트록스 골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제각골드 700원까지 먹어버리면 이거 사고인데 그죠 난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야 와우 이게 말파이트지 아 몰라 몰라 난 먹을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텀 한번 가서 공사 싹힌 해야겠는데 그죠 나도 가는 중 애들 다 왔는데 얘 뭐야 성공 푸쉬 어 오케이 나이스 어 이겼어 이겼으면 됐어 타비나 한번 가봐 이거 등쿨 이제 차거든요 와 다행이다 쇼 아슬아슬했는데 잠깐만 이거는 못참잖아 그죠 어 뭐야 이거 못참아 못참아 오케이 헬퍼 한번 가보자고 어 아니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와드였나 어 그냥 뭐 보였겠지 야 한타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데 우리 어허 아쉬운데 어허 땡 한번 가봐 애니비아 존야 사서 애니비아 노리기 좀 애매한데 두 명 담아만 칠 수 있으면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여기 여기 아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야 잡았다 오케이 음 잡았으면 됐어 어 어 개이득이야 아 저기 치명타가 안 터지냐 아니 1코어 밤끝을 가버렸네 저거 어떡하냐 다른 애한테 박아야겠는데 상대도 밤끝이야 잠깐만 이거 어떡함 안 일단 여기까지 근데 궁 받기가 너무 애매한데 상대 존야 밤끝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아그레가 리신 밖에 없어 심지어 아트록스는 너무 잘 크 저거 에라 모르겠다 두쉬 다음 야 아트록스 노궁이야 이거 두쉬 무빙 해주면서 무빙 해주면서 두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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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내가 하나 벗겼어 그래도 오히려 탐켄치 쪽을 이제 노리지 말고 오케이 굿 꿀맛 야 탐켄치도 잡아 굿 어 이겼어? 이겼으면 됐어 에라 모르겠다 발파이터 출격 에라잉 에라잉 어 나도 간중 일단 펴 푸시 다음 푸시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저기를 막아볼게 얘들아 얘네 이거 바로 나눈다 오는데 오는데 타투긴 한데 먹었는데 일단 아 궁은 있는데 이게 에라 모르겠다 다음 나는 여기까지야 근데 두쉬 두쉬 야 때려 때려 다음 어 오케이 여기까지 야 됐다 됐다 어 다 살았어? 살았으면 됐어 어어? 어 여긴 좀 그런데? 들어가세요 알파는 모르 단실 가야겠다 어어 미안하다 어 어 가오 어 가고 있긴한 좀 느려 근데 허허허허허 잡았어? 잡았으면 됐어 가는중 가는중 말파이트 가는중 푸시 쒸 타워 와 이거 데미지 뭐야 이거 티가나 먹어주고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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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옥츠 에라 모르겠다 좀 알걸 아니 그게 원컴이없나? 잡았어? 응 잡았으면 됐어 밤 끝을 너무 많이 갔어 상대가 하옹 너는 밤끝 없잖아 애니비아야 오케이 여기까지 너도 벤시 가야겠지? 뭔 조냐에요 벤시 가야지 진짜 내가 노릴 수 있는 애가 리신밖에 없네 어 네이스 어 뒤에 좀 붙어줄 어 잘가 어 리신까지 잡았어? 아군이 당했습니다 딱돌아주면서 다음 턴을 거기다 써 어 그래그래 다음 자 애니비아를 상대할때는 이렇게 양갈래로 퍼져서 가면 이제 공격할 곳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 그쵸? 바론 봐야겠다 경비했다가 바론 보는게 그쵸? 합유 난 갈게 흐흐흐흐흐흐 어 나 맞았어 상대도 정글이 없으면 좀 불편할텐데 이거 계속 치기 좀 천천히 하면 어 괜찮아 근데 좀 많이 천천히 해야돼 갱크스 전멸있고 굉장히 혼자야 이런거 예측 좋았다 어어 그래그래 예측은 좋았는데 흐흐흐흐흐 아 트록스를 한번 잡아봐 에라 모르겠다 나는 여기까지야 흐흐흐흐흐 어 와 데미지가 진짜 살벌하네 풀코어라서 그쵸? 아니 선제공격으로 내가 1700원을 뜯었는데 아트록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네 이게 잘못된거 아니에요? 이게 어떻게 된거야? 아니 나도 돈 진짜 많이 벌었는데 와우 어 좋은데 채솔으면 됐어 흐흐흐흐흐흐ㅋ 결과정은 오케이야 아 궁 박아서 돈좀 벌고싶은데 그쵸? 라바돈 마려운데 안올듯 근데? 그러니까 오나? 온다 좀 늦게왔다 근데 어어? 으씨 다음 아니 리신으로 무슨 시야를 이렇게 뚫어, 친구야. 나 말파이큰데. 어어? 도망가! 어어? 아니 징크스가 딜 해야되는데, 징크스가 스킬 다 맞고 녹아버렸는데 그냥? 레전드. 거리 조절 좀 하지. 내가 시야 밝혀줬는데. 근데 아마 이 딜 예상 못하는데, 징크스도? 근데 좀 하지. 언디리로 오면, 그쵸? 근데, 좋은 소식, 좋은 소식. 바트록스는 원래 풀팀이었음. 진짜 좋은 소식이다, 이거. 더 강해질 수가 없어, 저 바트록스는. 야 쟤 어차피 성장판 다쳤어, 그래그래. 근데 이제 안 강해져. 어우, 야 위험한데 이것도? 어, 야 이거 좀 피하면서. 파이팅하면 어떻게 될 만한데, 그쵸? 오, 좋았다. 영치, 영치. 펀치, 펀치. 말붐, 펀치. 내가 잡을게. 에라이. 말파 캐리. 아니 뭐해, 끝내삼. 얘 왜 여기서 놀고 있어. 야, 이거. 억쟁이 나왔잖슴. 아니, 말파이트야. 아니, 문도야. 왜 이렇게 끝까지 말썽이야, 이 녀석아. 어, 그래, 그래. 야, 손수 띄워야겠구만. 저거요? 어. 음, 그래, 그래. 야, 아트록스 이거. 회복량도 한 번 보고 싶네. 야, 근데 어떻게. 어, 그래, 그래. 문도는 뭐야. 아니, 이럴거면 문도 왜 함. 어, 수고해요. 어, 나 선공 얼마 벌었지? 진짜 레전드급으로 벌었을 것 같은데, 전판? 아, 이래도 2천원이 안 넘어? 좀 아쉽네. 1,800원? 많이 보셨잖아. 근데 이거 진짜 졸려서 좀 정신 반쯤 놓고 해도 괜찮네. 이게 챔피언이 단순해가지고. 말파는 챔피언이 뭐라고 해야 되지? 한 번만 잘하면 돼요. 궁을 딱 박을 때. 그 다음은 사실 뭐 별거 없어. 말붕말붕이야. 그래서 중간이 없음. 궁 잘 박으면 와, 대박이고 궁 못 박을 때 그냥 와장창 해버려야 돼. 미아핑 한 10개 받고 생존핑 한 6번 지키고 그게 말파이트야. 말파이트 비기 제1장 사일러스 배나기 비기 제2장 카빈척하기 아트록스도 되게 특정 상황에서는 진짜 재밌는 것 같거든요. 아트록스가 진짜 아붕아붕 할 때가 있어. 어? 쏘가세요. 나 말파 아니면 안해. 이제 말파가 아니면 안 돼. 이제 다른 거 할 수가 없음. 아 후이 좀 빡세겠는데? 라임전에서 얼마나 맞을지 이거 벌써부터 좀 두렵다. 괜찮아. 6렙 찍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. 6렙 찍고 박아오면 돼. 그쵸? 자이라는 뭐지 대체? 탑자이라인가? 와 진짜 탑자이라네. 레전드. 자 라이엇 피셜 추천 아이템 사파이어 수정 바로 가져고요. 저 미드 말파 했다가 오륜 만나서 뒤지게 쳐맞음. 그래 너는 그냥 말파이트 하지 말자. 내 생각에 너는 말파이트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. 그러기 살짝 어렵긴 하지만 너 그냥 딴 거 하자 그래. 너 말파 하지마. 아니 오륜한테 맞으면 어쩌자는 거야. 털레드 하는 거 리쉬 해주려고 하나? 레전드. 근데 뭔가 서포터들은 항상 전멸 쓰고 죽더라.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서포터도 블리츠가 여기에서 누가 봐도 안 쓰면 죽는데 끝까지 쬐다가 그냥 마지막 스킬 맞으면서 죽더라고. 전멸 쓰면서. 왜 항상 서포트들은 그럴까? 아 이게 왜 맞음. 아. 벌써 힘들다. 그러지 말아 다오. 오케이. 야 먹었으면 됐어. 카사딘 할 때 많이 느껴보던 그 감정인데? 야 근데 바텀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이거? 근데 이거 큰일 나는데? 근데 이거 가능하니 그거? 어 내가 가도 좀 늦었는데? 어허. 흠. 뭐 하기도 전에 끝나있는 느낌이 그죠? 에라 모르겠다. 야 간 좀. 달려가. 구쉬. 다음. 어? 갱스 노플? 아니 전멸이 아직까지 있네? 괜찮아. 다음 턴에 잡으면 돼 이러면. 5분이니까 11분까지 노플이거든요. 다음 턴에 바텀 또 오자고. 오. 구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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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깐. 전멸도 있는데 근데? 아니 이게 맞아?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중 일단 달려 모르겠다 나는 중이요 에라 모르겠다 불맛 결국에 원딜은 잡힌이 난다니까 이렇게 오면 그쵸? 공쿨 찼을때 한번 해보죠 이거는 상대 지금 돈도 빠져가지고 근데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E 빠졌다 와 진짜 까비 이거 내가 좀 잘했으면 땄나? 너무 아깝네 무빙이 살짝 아쉬웠다 그쵸? 어 뭐야 어디 따봉하래 너 죽어 징그스 전멸 아직 없는데? 바텀 한번 달려봐? 11분에 찾아나 저거 야 이거 그냥 가자 모르겠다 보구 혀 엘라이 아니 레오나야 그게 뭔소리니 아 어 최영이야? 최영이면 됐어 어 최영이면 됐어 아니 나 레오나 그건줄 알았네 아니 어 야 이거 켜보자 이거 무조건 잡아야돼 천원이야 천원 마오카이님? 와야돼 와야돼 이거 무조건 와야돼 줏 오케이 야 맛있다 불맛이오 일단 키워서 먹기는 성공했어 지금까지 징크스 전멸 지금 있을텐데 오케이 빠졌고 이번 궁 징크스한테 쓸게요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잡긴 했어 이건 좀 애매한데? 나 말붕이야 지금 뭐 없어 어 그래그래 들어가오세요 뭔데? 꿀맛 제가 이쪽으로 가는게 낫겠는데? 어 유치하트 키고 가는 중 징크스한테 가는 중 그냥 일로가 에라 모르겠다 iances 부슈 부슈 왜 wanting 난 여기까지야 어찍 긍 그냥 등 그때 노 oup I 컵 좋습니다 좋은데? 이거 할만할지도 잠깐만 어어 야하다 어어? 에라 모르겠다 돈은 좀 벌었어 근데 나 죽은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템은 내가 좀 더 앞서는 것 같은데? 흐웨이보다 그쵸? 나 텔포도 있는데? 잠깐만 이거 상대 무리한다 근데 딜은 좀 많이 빠르긴 해 태어나면 바로가긴 하는데 아 딜이 너무 빨라 카드스 징크스라서 너무 빨라 이거 좋은데? 오히려 좋아? 아니 이걸 우리가 먹어? 걔들 어떻게 다 잡았어? 뭐야? 뭐임? 한타 왜 이겼음? 어 이겼어? 이겼으면 됐어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하 이게 내셔리 치베인 말파이터거든 어 간중 이게 뭐야? 엥? 에라이? 어? 어? 보임? 어? 어 이겼어? 이겼으면 오케이야 하하하하 아무튼 이기셨잖아 어 그래 그래 야 근데 이거 써렌을 왜 치냐 상대방은? 그냥 아니 이걸 왜 이 게임을 왜 여기까지 옴? 하고 짜증나서 써렌 쳤나? 어 쏘고요? 야간받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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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